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또 입속으로 또 눈으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을 교독을 안 한 이유는 지지난주에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희 설교 시드를 들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우리 저기에 나가시는 분 목사님 성경 본문을 읽을 때 교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읽는 부분은 안 들린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다 봉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아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행복하셨습니까 행복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행복하셨어요 아 예수님 때문에 역시 우리 성도다워 그렇다면 이번 주간도 주 안에서 행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천국시민헌장이다 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국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천국시민헌장의 그 앞부분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오늘 봉독한 팔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을 포함한 앞으로 8주 동안 이 팔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팔복 시리즈의 제목을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정해봤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복이 있는 사람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복이 있는 사람 됩시다 그래서 오늘 그 팔복 시리즈 복이 있는 사람 시리즈를 처음 시작하며 첫 서론적인 설교의 제목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팔복에 대한 하나님의 팔복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과 비교되는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길 원합니다 이 글의 제목은 마귀의 팔복입니다 더글라스 파슨스라고 하는 사람이 저술한 채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한 잠원이라고 하는 책에 이 마귀의 팔복이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며 목사의 가오나 흠을 보고 트집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며 자기 교회이면서도 나오라고 나오라고 사정사정해야만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며 남의 말을 옮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걸핏하면 삐죽거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곧 그만둘 것이며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고 헌금하지 않는 자도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 돕는 자일 것이며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나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의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니라 여기 아멘하면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특별히 우리 한민족이 갖고 있는 정서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의 전통적인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이 복일까 오래 사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출세하는 것, 자녀를 많이 두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는 복이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복에 대한 개념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이 많은지 대문도 보면 또 이렇게 방에 들어가도 보면 또 벽에 보면 이불에 보면 심지어는 베개까지 그 복자를 새겨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저기 보면 다 복자 그래서 복조리도 있잖아요 특히 새해 인사가 무엇입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주 다분히 기복주의적인 생각 속에서 나온 그런 모습들 그런데 그러한 그 모습들이 잘못 영향을 미쳐져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조차 복이라고 할 때 성경적 가르침보다 우리의 이러한 전통적 문화가 가르쳐온 기복적인 복으로 우리는 오해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자기 자신들이 바라고 있는 복에 대하여 응답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게 돼요 진정한 기도의 의미와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단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복을 이루어주시는 분으로만 오해하는 경우가 흔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부터 다루는 이 복이 있는 사람 시리즈를 통해서 진정한 복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은 그 복의 첫 번째 시간으로 정말 행복한 사람이 가져야 할 그 복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은 행운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그 복을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복을 얻기 위하여 다분히 어떤 그 요행의 근거를 두고 그 우연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는 동원해 왔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 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동원한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누리려는 그 목적에서 어떤 사람들은 부적을 붙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왕당에 가서 돌을 던지기도 합니다 구출하기도 하고요 또 절기마다 조상의 무덤을 찾아가 절을 하고 복을 빌고 심지어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그 요행을 통해서 복을 얻으려고 수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저는요 어렸을 때 밥상에서 밥을 먹으면서 나도 모르게 다리를 한번 떨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 아버님께서 들고 계셨던 그 노 숟가락으로 내 머리를 사정없이 빵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다리 떨면 복 나가 아 얼마나 아팠든지 아마 제가 그때 다리를 떨어갖고 여전히 제가 가난한 것 같습니다 복을 못 받은 것 같아요 또 어떻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 그 주택복권이라고 하는 게 나와가지고 엄청 히트를 친 적이 있어요 또 우리 미국에서 살면서 보면 로또가 여기저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얼마든지 요행이나 행운을 바라는 그 한탕주의가 난무하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또 그런 요행이나 한탕주의로 복을 받기를 원하며 또 그런 것들을 하는 대신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해 추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해 있는 어떤 단체나 그룹이나 아니면 회사에 절대 다수가 불행을 초래하고 특정 소수에게 행복을 불러오는 방법을 추구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대에는 어때요? 꼭 1등이 중요해요 얼마 전에 아시안게임이 끝났는데 그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받은 사람들은 환영을 받는데 은메달이나 동매당을 받은 사람이나 그것조차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기억도 못해요 어쨌든 누군가의 경쟁을 통해서 1등을 해야 행복한 것이고 그것을 복받은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당한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피함으로 인해서 그 한 순간만 넘기면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그런 것을 통해서 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복은 이러한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 의미를 깊이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 산상순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인 사람들이 그 당시 힘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기득권층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격리다겠거나 배척받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조금 더 이 마태복음 4장 뒷부분을 살펴보면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에 예수님을 따라서 모였던 그 사람들 대부분이 병들었던 사람들이나 환자나 또 그 모이는 사람들이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와서 그들을 고쳤던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그 지금 산상순을 듣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모인 군중들의 필요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지금 주님께서는 설교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절던 다리가 일어났던 사람이 있어요 각기병 들린 사람이 있었고요 그러나 회복됐습니다 그렇게 회복을 맛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일까를 지금 설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복을 이야기할 때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러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병든 사람들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이 우러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그 복은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이슈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차고 넘쳐져서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디서 그걸 볼 수 있냐면 창세기 1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5장 2절 말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처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주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데 있어요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시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 향해 있는데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망각하며 사랑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요? 그 복을 우리 스스로 추구하고 획득해야 된다는 그 착각 속에서 무더니도 행운이라고 하는 요행이라고 하는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는 복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중심이 되지 않은 그러한 복을 추구하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버리세요 혹시 여러분들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시는 분 있어요? 점치는 사람 있어요? 어떻게든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일이 딱 나왔는데 차가 이렇게 긁혀져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들 뭐라고 해요? 아 재수 없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는 복은 우리가 재수가 없어서 아니 요행으로 어쩌다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나타난 또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 행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은 소유가 아니라 드림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뭐죠? 우리 미국에 사니까 그 정도는 다 아시죠? 블레싱이죠 그런데 이 블레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그 앵글로섹스너에 보면 재단에 피를 뿌리다 피를 흩어놓다 라는 뜻의 블리드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블리드가 뭐예요? 블러드 뭐예요? 피 블레싱은 바로 그 단어에서 출발이 되었죠 그러므로 이 단어를 좀 설명을 해보자면 피의 제사를 드릴 때 구불하여 드리는 제사 그 행위 그것이 복의 의미예요 드린다는 의미죠 다시 말해서 복은 자기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 소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게 피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복이 그거예요 여러분 복은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은 드리는 데 있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바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소유의 철학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소유에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드림의 철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작은 것을 드리고도 말할 수 없이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한 거예요 드려도 드려도 행복한 거예요 주님 앞에 드려도 드려도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의 열정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욕심과 욕망의 포로가 되게 할 따름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골세를 살던 사람은 전세를 전세를 살던 사람은 소형평수의 아파트를 또 소형평수의 아파트를 살던 사람은 뭘 원해요 또 대형 아파트를 원해요 그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렇듯 끝없는 소유에 대한 열망은 결국 우리를 그것에 의하여 끌려가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드리는 것을 배우는 순간부터 우리는 놀랍게도 그 욕심 소유에 대한 그 모든 부분에서 자유를 경험하고 진정한 복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별로 한 면이 없네요 바치라고 하니까 이해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복은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데 있습니다 정신의학자인 에릭 프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유지향에서 드림지향으로 바뀔 때에만 우리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아주 오래된 자료를 하나 찾았습니다 2001년 2월 11자에 조선일보에 제목이 이렇게 난 기사가 있었습니다 가진 것을 버리니 인생이 보였다 가진 것을 버리니 인생이 보였다 그 기사는 이런 기사입니다 여러분 헤비다트라고 하시죠 국제 헤비다트 운동본부에 밀러드 풀러라고 하는 총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이 운동을 시작한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그 당시에 성공한 비즈니스 사업가였고 또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1965년 어느 날 제 아내 린다가 갑자기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더 이상 당신이랑 살 수 없다라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았죠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사는 제가 싫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가난하게 컸던 저는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그 부자가 되고 보니까 아내는 그런 저를 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 충격을 받고 그 당시 30여 년 전에 1만 2천 달러를 주고 산 집을 비롯한 모든 재산을 팔아 그 판 모든 금액을 자선단체에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프리카에서 선교사 일을 시작했고 그 선교사 일을 한 지 3년 뒤에 돌아와 제가 살던 미국 남부 조지아주의 흑인 빅민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저희 아내는 돌아왔고 나는 정말 아내를 사랑하며 아이들 4명 그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주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나 스스로 많은 것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그 당시에 버리니 내 인생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아니 저와 여러분들은 소유함으로 인하여 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어때요 소유는 하면 할수록 더욱더 탐심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채울 수 없는 밑바닥 빠진 밑빠진 독과 같은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부자 되십시오 그러나 그 소유에 대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분명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팔복에서 말하는 복은 행복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해피니스가 아니라 블레싱입니다 인간이 추구하여 쟁취하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축복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블레싱의 어원이 그 재단에 피를 뿌리는 행위를 나타내는 블리드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 블리드가 단순하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죄를 회개하고 욕심을 부린 것을 반성해서 용서를 구하는 차원에 그것에 그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부패된 영혼으로는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을 그 채울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즉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재단 위에 완전히 죽어서 나 자신이 들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블레싱이에요 나 자신이 재단 위에 들여지는 것 그것이 뭐죠 나의 본성 나의 존재 나의 죄의 문제 이 모든 문제가 소유하려는 욕심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께 또 다른 영혼들에게 드림으로 복을 누리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은요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의 여덟 번째 복의 똑같은 똑같은 그 약속이 보상이 약속되어 있는데 첫 번째 복을 언급하는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을 언급하는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복의 그 보상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천국으로 시작하여 천국으로 끝맺으심에 있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의 방향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팔복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에 대한 그 대답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저렇게 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또 어떤 인생의 그 목표점을 향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 팔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심령이 가난해져야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가난해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위로를 받은 사람이 애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하는 사실이에요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름이 있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천국은 이미 우리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이미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앞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팔복은 바로 이 천국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임한 천국에 또 천국 백성의 삶 또 지금 현재 임하고 있는 이 천국 백성의 삶 그리고 앞으로 임할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이야기를 지금 이 팔복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 세계 위에 물리적이며 물질적인 의미에서까지 확립될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리포소 2장 10절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앞으로 올 그 천국에서 이루어질 그 사건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합쳐지는 그 순간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은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행복을 찾고 축복을 찾고 맛볼 수 있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게 사셨던 복을 누리셨던 우리 주님의 그 복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잠깐 누리는 수준 낮은 그런 행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 하나님의 복을 지금 이 순간부터 누리시는 그러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녀로서